너 슬퍼 보인다 아참 이거 안 했구네요 그래 난 졸려 계속해서 오케이 무슨 시에요? 무슨 시에요? 계속해서 나오죠 어떤 시들이 알겠어요 No I am not 뒤에 뭐가 생겼을까요? No I am not sad No I am not sad I am hungry 무슨 뜻이에요? 또 무슨 시에요?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려니까 어떤 을 어떻다 만들어준 건 누구였더라 누구에요? 누구에요? 나는 배고프다가 뭐해요? 나는 배고프다가 전체적으로 뭐냐고요 I am hungry I am hungry 어떤 을 어떻다 만들어준 게 누구에요? I am B동사 M이죠 I는 빼야죠 B동사죠 계속해서 I am hungry I am hungry 무슨 뜻이에요? 나를 도와주지 말아라 날 도와주지 말아라 날 도와줘요 I am hungry I am hungry I am hungry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나를 도와주지 마세요 Don't help me 맞습니다 나 도와줄 필요 없어 Don't help me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주지마 Don't help me OK 다음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Are you tired?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Tired 무슨 시에요? Tired 어떤 시에요? You look 어떤 Are you 어떤 Yes I am 어떤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es I am tired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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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ok sad Are you sad? Yes Yes I am sad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어떤 상황이라서 자꾸 지금 도와달라 그러는거죠? 여우가 보험에 빠져서 그렇죠 알겠습니까? 다들 바쁘다고 안 도와주죠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Busy 무슨 뜻이에요? 바쁘 무슨 뜻이에요? 바쁘 그 귀에 딱 생이 앉겠죠 Okay Okay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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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한번 Busy father 아빠 그렇죠 어떤 시니까 Father라는 이름식으로 구겨줄 수가 있는거구요 계속해서 You look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랬더니 No, I am not No, I am not No, I am not No, I am not I am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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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어있어요? 무슨 수사관이 뭐가 들어있어요? 사자라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싶어서 지민아 이 정도면 애들 세뇌될 것 같지? 아 네 거 하느라고 정신... 아 집중하고 있었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했더니 안 바쁘대요 했더니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 문장 사이에 사수에게 대신 빠졌고 영어가 그 사수에게 부르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여러분은 이렇게 나쁜 말씀은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나쁘죠?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foolish 뜻이 뭐예요? 엄청한 이거 왜 물어게요? 너는 멍청하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foolish 뜻이 뭐예요? 무슨 씨예요? 왜 물어봤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너는 멍청하다 그럼 뭐예요? you are foolish 잖아요 you are foolish you foolish는 뭐? you foolish야? foolish가 멍청하다야? 멍청하니야? 멍청하니 그러면 너는 멍청하다는 뭐야? 멍청하다는 영어가 you look... 아니 you you are foolish you look foolish 하면 뭔 뜻이야? you look foolish 하면 뭔 뜻이야? 네? you look foolish 그럼 you look foolish 이랑 you are foolish이랑 똑같아? 너는 멍청해 멍청해 그러니까 뭔데? 네? 그게 뭔데 영어로? 그게 you look foolish 그래고요 오케이 난 행복하다? I am happy 어제 수업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OK.